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지역인 동탄 이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파크릭스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바로 얼마 전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어 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가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여 규제 해제에 수혜를 받게 될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. 해당 아파트는요. 경기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 이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높이의 규모로 총 2063세대로 구성되어질 예정이며 파크릭스 아파트 단지는 화성 상록 지시와 실리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탁 트인 공원 뷰를 지니고 있고 기흥 cc 및 수변 공간 등이 인접한 전원주거형 아파트 단지이며 반경 5km 내에 SRT 동탄역이 위치해 있어 17분이면 서울 수서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. 뿐만 아니라 GTX-A 노선 교통호재까지도 갖춰져 있는데요. 이 노선이 2024년 개통이 되면 SRT 동탄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약 19분대로 도달할 수 있는 등에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초중고 인접에 따른 안심도보 학생공과 단지 내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는 삼성전자, 동탄일반산업단지, 동탄테크노밸리 등의 대기업 사업장들이 가까이 있어 직주 근접 또한 매우 용이합니다. 그럼 기타 그 밖의 더 자세한 사항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. 84A타입의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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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